오늘은 에어아시아 엑스를 타고 인천에 갑니다.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라 돈을 조금 더 주고 편하게 가려고 플랫베드로 예약했어요. 플랫베드는 포라룸프루 제2국제공항 W 카운터에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있습니다.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기다리고 바로 체크인 할 수 있겠어요.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지금 게이트 가는 중이에요. 지금 게이트 걸어가는 중인데 공항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밤이라서 그런가 봐요. 지금 11시 반 정도 됐으니까 밤빙기가 많이 없나? 사람이 없어서 이미그레이션도 줄 하나도 안 쓰고 보안검사도 그냥 바로 프리패스 했어요. 오 트윈타워 사이에 껴 있는 M&M 귀여운데? 연대 지역을 지나오니 에어아시아 라운지가 딱! 그녀석 상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제 앞자리는 귀엽는데 제가 운이 좋은가봐요. 항상 제 옆에는 안 타더라고요. 여유있게 더 갈 수 있겠습니다. 네, 깨워주세요. 네, 깨워주세요. 네, 깨워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깨워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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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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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 빨라 오! 떨리쉬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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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